그때 뿅망치 때리고 이렇게 손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손 아프진 않았는데 그때 제대로 못 때려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, 그래요? 마음이 아팠네 지혜원은? 뭘 또 뿅망치를 지금 뭐해, 지금 때려요 그냥? 야, 얘 미쳤나 봐, 얘 하나 만졌어, 심지어 왜? 지난번에 장혁 씨랑 이상혁 씨가 내기를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? 어? 근데 오늘 개수는 누구일까? 너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너 기준은 난 너보다 어린다 채균이한테 뿅망치 맞게 어떻게든 우리를... 나이가 두 명이 어렸고 그렇지 한 명이 나이가 많으셨어요, 이상혁 씨보다 저번째인데? 세 분이 오신 거야 아니, 근데... 아니, 근데 배우님들은 때리기가 그렇죠, 제가 야, 그럼 얘는 뭐가 되냐? 아니, 그럼요 주협이는 뭐가 되냐? 어이 참... 그러면 주협이 엉덩이를 한 번 때려 봐 싫어, 하지 마 주협이 엉덩이 때려 봐 아, 좋다 진심으로 너 뭐가 좋아, 네가? 왜 네가 좋아? 나와 빨리 엉덩이는 괜찮잖아, 엉덩이 하지 마, 하지 마 엉덩이는 괜찮잖아, 선생님 야, 이번 주부터는 얘랑 좀 어떻게 그어줘 엉덩이는 괜찮잖아, 머리 아니니까 어느 정도 때릴 건지 아니, 아이고 어느 정도 때릴 건지 아, 아이고 아, 나 이거 진짜 야! 엉덩이를 한 번 때려 봐 아니, 굳이 내가 왜 아니, 엉덩이는 네가 제일 저기 좋아 이제 숙여주세요 아니, 왜 나의 영웅인데 주협이 형 어떻게... 아! 아! 야, 이것도 아퍼 야! 아니, 왜 아퍼? 나 진짜 아팠어 그럼 제가 세게 떼는 거야, 나 야... 인스타 팔로워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 방송이 예능이 마지막일 것 같아 야, 잘하, 잘하냐 좀비야? 약간 저거 머리가 이렇게 거북이 머리 있잖아 아, 미안하다, 미안하다 계속 즐기는 거야, 때리는 거? 거북이 머리 쏙 들어가게끔 아, 기분 나쁘다 야, 머리야 아, 어떡해 괜찮아? 야, 근데 야, 근데 얘는 뭐 아무 상관없는 애한테 맞으니까 이상하지 않냐? 그러니까 석이 형한테 맞으면 기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, 저도 상관없이 때리니까 오늘 다시 합시다 죄송합니다 때리는 사람도 미안할 수 있겠네 아, 그러니까 형이 되게 살살 때려줬어 네